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당은 레드캐니언 조망대 지역에 있는 이라사쿠의 사당입니다 제가 받은 보상은 커다란 조나오 에너지에요 그럼 출발 이라사쿠의 사당 같은 경우 근처에서 나무판자로 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번개의 신전으로 가서 이라사쿠의 사당까지 날아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이라사쿠의 사당 이라사쿠의 사당 라엘의 축복자리 챌린지를 끝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